리사연 선생님인가? 아니요. 아니에요? 빨간색 동그라미에 리퍼 얼굴이 생긴 건가요? 리퍼 들어가서, 스프레이 들어가서 블랙워치 못 치면 돼요. 빨간색 동그라미에 리퍼 얼굴 들어가 있네요. 이게 얼굴인가? 리퍼 얼굴이잖아요, 저거. 그냥 해골 바가지. 응. 그게 뭐야? 칠순 잔치 왜요? 칠순 잔치 왜 형? 와, 우리 다 젊은 사람들인데. 공격. 리퍼 갑니다. 적팀, 와... 26 때문에 지금 평균 내밀는데. 뭐가 왜? 26, 26자에 하나 낀 거 가지고 쟤도 평균 낮췄어요. 개 같은 놈들. 와... 이 개 나쁜 놈들. 와... 와, 진짜 너무했다. 26자에 하나 낀 거 가지고 평균 낮추는 거 보소. 아, 잠깐만. 양심의 상태가? 일부러 저렇게 한 건가? 얘네들? 침꼴일 수도 있고. 아, 아니면 저 26자짜리가 부계정일 수도 있어요. 우리 뒤로 못 가지. 침꼴... 그냥... 그냥 친군 가보지. 친군데 많이 안... 그래, 빡겜 해, 빡겜 해. 아, 근데... 근데 26이면... 와... 얼마나 못하는 거지? 저건 진짜 조작이다, 조작. 14까지는 봤는데. 14? 14는... 14는 보니까... 아... 총을... 총을 딱 먹었던데요. 한 명 잔치 가고, 나는 이 잔치에 끼게? 아... 내가 봤을 때는... 개보거님, 오늘 이렇게 하루 쉬실 거면은... 왜 리그 참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멤버를 나오실 수 있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루를 날리고 있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우리도 오늘 연습했어, 오늘. 우린 오늘 출전이야. 어우, 속 시원해, 어우. 1점도 봤다고, 너맨. 그건 진짜 빡퍼 조작이다. 갑시다. 아, 이 맵에서 트레이서 나오면 개빡쳐, 진짜. 조심했더라. 아악! 휴명 부서진다. 나, 이거 저, 반 차 먹을 테니까, 쟤들 들어오면 들어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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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밀고 밀고, 밀고 들어와, 밀고 들어와, 밀고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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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 내가, 보탑, 보탑 깼는데, 오케이, 오케이, 희생, 희생, 우졌어. 기억할께. 기억할께! 으응. 잠깐만, 뭐야, 왼쪽에, 정크래쉬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여기있어 여기있어 아아 잠야만 옆치기도 왔어 옆치기도 여기 체력 없나? 아 체력있다 아아아아아아아 어 쟤 아이디 멋있다 살인예고 어 미친 이 맵에서는 아아아아아아아 리퍼가 좀 그래 내가 리퍼할게 시합군이 다시 교전을 시작한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 형 우리 우리 두명하면 안된다니까 연습이 되야될거 아니야 머리에 머리에 리퍼 김진이 아 옆에 없구나 어 방병 다 충전 한번 하고 갈까요? 어 갑시다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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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래 정패 아 이런 나 다른거 할게 나 바스티온 해도 되나? 베르시 죽었다 베르시 죽었다 베르시 쟤네 파라 있었나? 나 바스티온 할게 바스티온 자리 한번 잡고 조져야지 왼쪽 방에 조심해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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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 쟤같은데 강벽 다 깨줄게 내가 들어갈 때 왼쪽에 사람 한명 있어요 왼쪽 방에 왼쪽 방에 시메트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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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없어 없어 어 어디로 가냐 저보고 놀라고 그러세요 내가 뭐 이거 하나 부족해 완전 아냐 아냐 아 여기서 로드 오그가 왜 나오지? 진짜 어처운이 없네 폭탄 받아 정글의 쿵 그 점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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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 포탑으로 6개 다 깔렸어요 두 분은 살아만 계시던가 빼세요 어 나 실 좀 아아 세상에 살렸다 이하네 그러네 잠깐만 그럼 더 모아서 가자 어 오케이 나이스 아아 아 메르시 거의 끝났어 자 들어가자 들어가도 되겠다 이거는 들어간만 해 메르시 메르시 이거 또 뭐야 이씨 아 시메트라 저런 시메트라 같은 고고고고고고 아이고 오케이 시메트라 컷 아 저거 저거 딱 없어주려다가 나 굳이 저박이 들어가지 말까 포탑 안에 한 개 더 있어 두 가 두 세 정 정신과 고통의 방이네요 음 저 맵 저 안 자체가 경쟁전이었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건 뚫어야 되는데 이건 뚫어야 되는데 어 이건 뚫어냈어야 되는데 여기 자 거기다 아 Marchegiani 잘못되게 비슷하 Vay-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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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뒤 검은 뒤에 뒤치게 레퍼 야 이거 할만해 이거 할만하거든? 할만해 뒤에 뒤에 점프레스 점프레스 안에 점프레스 지금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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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받아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얘네 A 버렸다 얘네 A 버렸어 A 버렸네 아닌가?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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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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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있어요 가고있어요 어 잠깐만 리퍼 어디야? 어 뭐하냐 리퍼 나 죽어 나 죽어 현실 죽으세요? 나 자살했다 아 나 순간 리퍼는 자격을 불렀네 둘 다 자살했어 잠만다 솔져야겠다 리퍼 니치기 리퍼 니치기 자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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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B 밀 수 있어 링고님이 커트 잘 해주네 네 아 해국들에 아 아 아 아 아직 리퍼있다 리퍼 뒤에있어요 계속 자 파라니 정글에 좀 끊어주세요 어 내가 끊었네 이 리퍼 뒤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무슨 뻘붕이야 갈까요? 가자 돌격 방벽 활성화 갈만 해 아 어 야 이거 갈만한데 리얼 갈만해 힐러 잡았다 힐러 잡았다 어...야 개오졌다 방금국 누굽니까 사랑합니다 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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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들어왔어 자 좋아 한 명밖에 없는 것 같다 나이스 뭐야 오케이 메이컷 아 메이컷 아 폭탄 폭탄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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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컷 나이스 오케이 맞다 야 강 나왔어 강 나왔어 그렇지! 어우 나 A5점에서 막히는 줄 알았잖아 아 그러네 달리기는 안 썼구나 아니 내가 사실 리퍼말고는 잘 안해서 당황하면은 그 캐릭터를 잘 못써요 수비네 수비면 바스티온 하지 뭐 우리 바스티온 토르비온도 괜찮아 진짜 이길려면 내 얘기를 아무도 안 듣네 근데 시메트라가 괜찮아요 시메트라 그래 아까처럼 그래 토르비온도 지금 괜찮아 지금 A 거점까진 괜찮아 지금 어 안 봐 그래 도고열 용광러 토르비온은 셋이 왜 이렇게 빡치던데 여기 있는 야 우리 디펜 왕이다 시메트라의 토르비온에 바스티온에 이거는 렌탈 깨보쓰자 전부 다 수비요 케이터들이 수비해야지 당연히 일해야지 완벽하지 컴메 메이 메이 저렇게 땅에다가 얼음 이렇게 만들면서 가잖아요 인근 좀 더 위에 설치해야 밖에서 오셔요 형은 그냥 거기다 해 어 메이버 메이 이렇게 땅에다 얼음 이렇게 뿌리면서 가잖아요 응 인근 좀 더 위에 설치해야 밖에서 오셔요 하하하하 아니 우리 거 렌탈이 말좀 하자 그래 말좀 하긴 해줘 진짜 어 에이가 땅에다가 얼음을 뿌리면서 가잖아요 야 저기 있잖아 애들 온다 아 이제 들어온다 시작하자 게임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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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지금 알아요 알아요 뭐에요 하하하하하 좋아 좋아 누가 맞는다 아 정답 틀렸어 렌가 오지마 팔아다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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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컷 덩그레이드 들어왔어요 오케 컷 정답이 컷 오오 깜짝이야 아 컷컷컷 정면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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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린다 그냥 어 지려 뭐가 와 안에 한 명 그거 어떻게 잠깐만 오른쪽 집안에 리퍼 누가 가야되겠어 갱크령이 가야겠네 갱크령이 우리 리퍼 잡아줘 리퍼는 형밖에 잡을 사람이 많이 없어 야 상대 엄청 들어온다 뚫어봐 뚫어봐 막아봐 막아봐 뚫으면 안되지 추가로 들어오는 애들 내가 견제할게 아 위에 위에 파라 있어 위에 파라 위에 아 안되겠다 막아야겠네 뒤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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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크령이 뒤파라 파라 커와 파라 커와 뒤파라요 파라 컷했어요 여러분 죽어도 저의 순간이동기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박쳐 사랑합니다 죽어도 괜찮다는거 없어 무조건 살아야되요 죽어도 괜찮다는거 없어 무조건 살아야되요 왜 하필 내 타기 직전에 타신거야 하하하하 리퍼 들어와요 리퍼 들어와요 거기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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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리퍼 들어갔어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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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네네네네 컷 오케이 내 추가 딜 오케이 어 뒤에 뒤에 디바 디바 하나 하나 죽여 하나 오지? 야 우리 에이 거점 잘 맞고 있는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네 나 죽어 고점에 팔아 팔아 고점에 팔아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구나 딜은 오지는데 지금 고점에 팔아요 일단 메르시 컷 오케이 에이 거점 막기 진짜 힘들다 팔아 죽었나? 아뇨 팔아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팔아 살아있다 아 시간이 2분이구나 지금 쟤네들 시간 3분 24초로 봤는데 순간 아 형 복수해줘 갱클형 막아 아 이거 진짜 죽일 수 있었는데 아 미친 쟤 아 미친 쟤 아 미친 쟤 감사합니다 저 살려주셔서 저는 그럼 무사히 찍으러 에이 거점 안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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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거점 집중하세요 에이 거점 야 이 멍청한 놈아 아 아 정말 에이는 일단 와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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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봐 아 저기 봐 구미있어요 아이케같은 새끼야 에이 버려 에이 버려 에이 버려 나 진짜 나 날아갔어 나 아 궁 썼는데 응 수고했어 얘들아 수고했고 다음에 또 보자 아 아 오지게 날아갔다 진짜 그래 B에서 막죠 B에서 어 얘를 여기서 끝내야돼 침착하게 해 막아봅시다 아 얘는 빨리 끝내 다 들어와요 컷 거점에서 지키세요 거점에서 지금 너무 멀리가 있어요 다들 거점에서 좀 지켜요 자 위에 위에 리퍼 위에 리퍼 아 위에 파라 오케이 파라 컷 나이스 어 라인하트 라인하트 네네네 라인하트 어 리퍼 괜찮아 혼자만 맞았다 어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아 아 아 리퍼 왔어요 뒤에 리퍼 얘 리퍼 공 떠서 공 왔어요 나를 제일 먼저 노렸네 1분 30초 버티는데 1분 30초 오케이 이거 죽여 이거 죽여 아니 저거 남은 시간 2차전 시간이에요 저거 지금 5분 다 다 막아야돼 5분 다 다 막아야돼 5분 다 다 막아야돼 5분 막아야돼 5분 시간을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막는다 생각해 그리고 헷갈리니까 남은 거 2차전 시간이니까 저거 신경쓰지 마시고 무조건 막아야돼 네 무조건 다 막아야돼 자 바꾸자 아 이거 아래 위니스톤이야 적도 위니스톤이 왔구만 위니스톤 들어왔어요 아 저기 망아주세요 벵치님 제가 해결할게요 오케이 컷 얘는 뭐야 아 살리러왔네 아 안에 파라 들어와있어 지금 뒤에 파라 들어와있어요 야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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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라 파라가 궁이였어 조금만 밖에 메이궁가 메이궁 메이궁 메이궁가야 자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 아직 저희 못할만해요 어 위에 한번만 막아줘 아 정크래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와 28% 벵치님은 저한테 집중하세요 지금 그러면 솔직히 바스티온만 지켜줘도 중앙은 안투려 4분 4분 지금 바스티온 샷발 좋거든요 지금 오케 뒤파란만 조심해주세요 깽클님하고 룬님 너무 많이 나가지 마세요 아우 왼쪽에 왼쪽에 넷있다 왼쪽에 넷 모여있다 넷 오케 아 뭐야 위에 파라 뒤치기 파라네 아 내가 파라 커리 파라가 뒤에 있었어 지금 아 아 아 나이스 봐 나이스 봐 아 개 맞았네 아 뒤에 파라 아 아 파라가 빨리 가야 돼 뭐 하질 못하겠네 게임에 윌려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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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가 밀어버렸네 타라가 위에 있을 줄이야 와 A먹고 A뺏기면 안 돼요 이제 흥 우리는 파라만 나오며 하나 파라만 잃으면 안 돼 그니까 말이다 그래서 나 황급하게 솔저 눌렀었는데 사실 저희가 30초가 더 길이니까 그 시간 동안 일단 A만 먹고 A만 지키면 돼요 에이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 상대방은 한 번 더 해요 그니까 상대방도 시간 남고 우리도 시간 남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번 밀고 나서 상대방 한 번 더 해요 아 이렇게 헷갈려 그랬나 아닐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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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뭐 어떻게 됐나 다시 한 번만 설명해주세요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보면 시간이 남았잖아요 저희가 저 남은 시간도 A 남았잖아요 저 남아있는 시간이 2차전이에요 아아 저 2.53초 동안 한 번 더 경기를 하는 거예요 아아 뭔 말인지 알았네 그동안 막았고 우리는 넣고 아아 그러면 A만 먹으면 되겠네 네 저희가 A 먹고 저 2.53초 동안 A를 지키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30초 더 긴 거야 우리가? 네 30초 더 30초 길죠 네 30초 더 빨리 빨리 바스티온으로 기반할 것 같은데 쟤네들 그럴 가능성이 크지 지키려고 하겠지 무조건 아직 경쟁자 두 마리 되니까 여러 마리 고를 수 있으니까 빨리 패치되고 아나 나와야 되는데 빨리 패치되고 아나 나와야 되는데 이거 끝나고 전형 보호도 되죠 아니 야 근데 우리 솔저 왜 안해 솔저를 솔저? 바스티온이라며 바스티온 나올까? 지금 보고 가면 돼 보고 내가 솔저 할게 그냥 나 솔저 할게 나 솔저 할게 나 솔저야 그래 그럼 팔할게 어 형 팔아에요 전진 수비하는데 여기 내가 뒤에서 또 끌고 땡길게 내가 뒤에서 또 끌고 땡길게 방벽이 승식가리 트진다 누가 옆으로 돌아가야 내가 옆으로 돌아왔어 나 옆으로 돌아왔어 쟤네들 뒤로 들어올거야 오케이 쟤네들 뒤로 들어올거에요 네네네네네 오른쪽에 정클에 오른쪽에 정클에 일단 A거 좀 먹자 아 못 먹겠다 훅 들어가요 훅 들어가요 근데 저도 빨리 하며 대강 메르세도 갈게 일단 들어오긴 했네 일단 들어오긴 했어 우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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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 여기서 여기서 힐 해 다들 뭐야 포탑 포탑 아 누가 저 포탑 쪽으로 아아 저기 포탑 어디있어요? 포탑 끌었어 포탑 끌었어 아 오케이 아 공 쓸걸 포탑 끌었는데 포탑 끌었는데 포탑 끌었는데 포탑 끌었어 괜찮아 괜찮아 다시 일어날테니 위에 포탑 만났다 포탑 만났다 포탑 만났다 포탑 만났다 포탑 만났다 오케이 A거 좀 아 아 뒤에 정클에 돌아왔네 근데 어쩔 수 없다 한번 모으죠 한번 모아 한번 모아서 A만 어떻게든 밀어봅시다 자 지금 한번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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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니 모아 루니 모아 아 이 세명으로 일단 갑시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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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조금 더 조금 더 어 확실하게 하자 확실하게 자 앞에서 견 민구님 더 걸렸어 저 잠깐만 이 정도면 지금 가도 될 것 같애 라인 오케이 라인 왔어 나 궁 쏴야지 라인이 왔습니다 시발 아 영구 혼났었다 난 진짜 소저 진짜 못한다 아 파라 미치겠네 홁키를 해 루니 아 조단하다 하나 점심 더 오십간널 한 번 만 더 모자 그는 thousands 신 1.5.4 아하 아 이거 으으으 으으 b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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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가야 돼 아... 사도 안 죽어 그냥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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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있어 일단 쏜다! 일단 모아! 아... 일단 모아! 아 미친 진짜 레전드! 아! 뒤에 라인하우트! 아... 젠장할 아... 하필 나야 아이고 아... 무조건 막아야 돼 무조건 막아야 돼 지금 뚫리는... 에이 뚫리는 순간 저 여자 이거 아... 조졌네 2대 2 또 비겨야 돼 무승브라도 내야 돼 지금 응응 야 그래도 너무 나쁜 생각하지 맙시다 일단 수비 캐릭터 하고 자리야 괜찮아? 수비에서 자리야 괜찮아? 메이가 나올 것 같지 자리야 궁 써서 모은 뒤에 우리 자리 아니야 지금 아냐아냐 자리야 필요없어 오케이 그냥 만들어서 이길 필요없어 그냥 빽빽하게 이겨버려 궁 이딴거 필요없어 그냥 아...깝다 아 배고파 이... 이 밤 끝나면 밥먹자 밥먹어 아이고... 포로비형 키가 작다 보니 아이고 메르시오 엉덩이가 하하하하하하 깜짝이야 뭔 소리가 있네 이걸 치고 오네 이런 드립을 이런 드립을 치고 오네 30초 어휴... 아 키 작은게 참 좋구만 키 작은게 참 좋구만 키 작은게 참 좋구만 깜짝이야 미친 짠 나 오버워치 캐릭터가 너무 야해 100% 의도했어 클럽 저기 에 mid 아나하면 되지 아나 아나 진짜 하나도 아니 아나 스킨 중에 젊을 때 시절이pit 젊을 땐 예뻐더라고 야 디바 오디바 나이스 나이스 야 저기 5디바 쟤네 오디바라고? 다 죽었어 쟤네들 오케이 좋아서 우리가 막히는 거 아니야? 와 오디바 오디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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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시 어 오케이 아 그러네 진짜네 아 뭐야 언제 들어왔대? 아 넘어왔구나 디바기 때문에 오케 하나 막아주고 하나 막아주고 와 뚫린다 와 와 잠깐만 뚫린다고? 뒤에도 디바 한 마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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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도 디바 4방에서 밀고 들고 있어야 돼 막을 수 있어 충분히 막아요 어 괜찮다 괜찮다 근처에서 발소리 오지는데 디바는 더 좋아 어 근처에서 발소리 오죠 도대체 어딨는거야 클랩? 시작하자마자 얘네가 지발을 써가지고 다 그냥 넘어와버렸구나 어쩐지 좋아 좋아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지 말구요 끊기지 않으면 됩니다 아 쟤네 바꿨네 바꿨어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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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꿨어 어 바꿨다 바꿨다 바꿨어 피바 깔끔하게 막히니까 쟤네들 바꿨어 그렇지 그렇지 우리만 시간먹고 좋은거야 1분 20초 남았어요 괜찮아 할만해요 와 나 죽을 뻔했어 와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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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지금 온다 애들 엄청 온다 위에 도르비어 아 위에 저기 라인하르트 아 위에 저기 라인하르트 뒤라인 시발 아 얘 자폭했다 얘 자폭했어 상대 라인하르트 다운 자리아 왔어요 자리아 오 이거 뭐 남는 장사 한거야 우리 시간만 끌면 되니까 아 아 뒤에 점클렛 저거 있네 뒤에 점클렛 들어있다고 말했어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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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소리내지마 긴박한데 예능게임만 이 느낌이야 아 아 소킹 왜 약을 제가 먹냐 아 아 잠깐만 여러분들 집중해야 되겠는데 집중해야 되겠는데 개 위험한데 왼쪽으로 온다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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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 나이스 잠깐만 룬님 뒤에 라인하르트 라인하트 자 들어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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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준비되어있다 아 진짜 빡세다 게임 안 돼 안 돼 늦었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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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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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 좋아 야 우리 연승으로 밥 먹으러 가자 연승으로 이러면 이제 동전 던지기 아 진짜? 아 그렇구나 수비하고 싶다 나이스 우리가 수비야? 어 수비야 수비 어 야 그대로 합시다 그대로 수비가 훨씬 낫죠 다들 망설이지 않고 기다리는거 봐 개 이기고 싶어가지고 전부 다 수비 다 수비 다 수비 다 수비